지난주간 추석 명절이었는데 가족들, 친지들 반갑게 만났다가 싸우고 헤어지지는 않으셨죠?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잘 지내고 다시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이 364장 찬송인데 이 찬송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사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1절 가사 중에 첫 번째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가사대로요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까?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은 그러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지 기도가 즐겁지 않아요 저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도 아니고요 또 그러면서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찬송과 가사대로요 정말 즐거우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 시간에 예배당이 꽉 차야 되는데 또 평소에도 기도하려고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당이 항상 개방돼서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갖추었든지 아니면 교회 기도실이 대기표를 받아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기도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문을 보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에 뉴스를 보지 않으면 오늘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챙겨서 보던 드라마가 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드라마 한 번 건너뛰면 괜히 불안해요 이 주인공이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까? 헤어지지는 않았을까? 언놈이 언놈을 죽이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그 온갖 궁금함 때문에 답답해하죠 그런데 오늘 내가 기도할 분량을 다 기도하지 못했다고 사람들 만났을 때 빨리 자리를 차고 나온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할 분량을 다 못 채워서 저는 골방에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즐거웠다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우리 신앙 생활의 중심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쉽고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별로 가치가 없죠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신앙 생활의 중심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저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아무튼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 교수는 기도의 의미라는 책에서요 기도는 기독교의 중심으로서 영적 생활을 유지하려면 잠시도 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쓴 적이 있고요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곧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능력의 교제를 끊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시인은 말씀하죠 그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얘기해서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뗐으면 기도가 되나? 우리가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닌데 그런 기도하는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하고 오늘 몇 가지 그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제가 다섯 번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내 마음의 소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 시간을 놓고 다른 사람과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큰 소리로 했느냐 경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고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사도바울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 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목마르면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 인간의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바울이 또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토록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루 동안 저 세상에 내려가서 한 천사는 광주리에다가 사람들이 하는 감사기도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채워오고 또 다른 한 천사는 저 광주리를 갖고 내려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소원을 말하는 것을 담아오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는데 사람들이 소원을 말하는 광주리는요 반나절도 안 돼서 다 채워져서 일찍 올라갔어요 일찍 퇴근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광주리는 저녁 해 질려까지 늦게 일했는데도 반광주리도 못 채웠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감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잠깐 하는 기도에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대부분은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내 소원, 내 마음의 작은 소원보다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많은 성도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죄를 그에게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누가 정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그런 뜻이겠죠?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큰 제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 기사를 보고 메모를 해놨는데 결혼해 가지고 40년을 넘게 산 칠순의 부부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요 40년 넘게 살면서 한 집에서 20년 넘게 서로 말을 하지를 않았대요 우리 집 얘기네 그러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간단한 대화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부가 소통을 했겠어요? 메모로 대화도 메모로 필요한 것도 메모로 화가 나면 싸움도 메모로 부인이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이 거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1심, 2심도 아내가 이겼고 마지막 최종심 대법원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줘서 이혼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50%를 분할하라는 그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집에만 살았지만 부부라는 호적상의 이름은 가졌지만 이분들은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때 조용한 집에 들어가니까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용하지만 거기는 끔찍한 지옥일까요? 어딜까요? 거긴 지옥이에요 대화가 없는 그곳은 지옥이에요 이거는 남보다 못한 남남이 돼버린 거죠 말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인간은 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대화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화를 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껴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대화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가장 큰 형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극도의 흉악범은 항상 독방에 넣어놓잖아요 대화를 빼앗는 거예요 관계를 빼앗는 거예요 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안에서 또 무슨 범죄를 하면 한 달 또는 두 달 벌칙으로 독방에 넣어놓잖아요 거기에서 대화를 빼앗고 관계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외국에 살 때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사랑의 매라고 해서 학교에서 체벌이 있을 때인데 이 서양의 학교들은요 체벌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말 안 듣고 심하게 야단을 쳐야 될 때는 아이들을 체벌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벌이 있더라고요 그 싱킹존이라고 생각하는 구역을 만들어 놓고요 아이들이 잘못한 아이를 그 벌의 형량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구역에 세워놓고 벽을 쳐다보고요 한 시간 서 있게 하는 거예요 뭐 죄가 좀 가벼우면 잘못한 게 좀 가벼우면 30분 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얘기해 주는데 그 벌이 제일 무섭대요 차라리 한국에서처럼 한 5대 10대 얼른 맞고 끝나면 좋겠는데 말도 못하고 아이들은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그러면서 거기 서 있는 애들이 그걸 제일 힘들어한대요 대화를 끊는 것 이게 큰 벌이에요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겠지만 여러분 대화 중에서도 누구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를 하시겠어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기도가 대화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좋은 대화는 일방통행 대화가 아니라 쌍방통행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는 내 말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민숙이 7장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해막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소원들 몇 가지 주절주절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침묵하면서도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것도 훌륭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귀와 눈을 향하고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이 들릴 때 기도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주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요? 자기 운명을 알고 싶어서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큰 관심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무슨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일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사명자로 살다가 마는 거죠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원래 뜻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음을 면에서 조금 다른 사역을 더 연장했으면 하는 게 예수님의 인간적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십자가를 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볼 때 제일 답답할 때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 일꾼들이 자기의 세상적인 경험 아니면 자기의 취시 아니면 교회 단인 연륜 혹은 영향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답답하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연륜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과 연륜 지식을 가지고 결정해서 가는 길이 처음에는 옳은 것 같아도요 나중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소 더디더라도 처음에는 좀 미련한 결정 같아 보여도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서 내리는 결정이 훨씬 더 영적이고 결국에는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는 이유 네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지요 단세포인 아메바조차도요 여러분 그게 세포 분열을 이루어서 두 개가 되고 단세포였던 게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됐던 게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되면서 세포를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른의 모습이 됐습니까? 아니죠 출생해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성장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춘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요 죽었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시체가 누워 있으면서 나 불편해 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렵고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고 살아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성장도 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 교수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지혜가 있구나 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지고 지적 수준도 올라가면서 지혜가 확대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읽은 김영석 교수님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상에도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데 두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왜 합니까? 100년 전에 철학자를 만나서 300년 전에 과학자를 만나서 500년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교부들을 만나서 책을 통해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찾으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나보다 생각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면 그렇게 성숙해져 가요 전등하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죠 하나님의 비밀과 경률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전을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고 능력도 특별해지면서 사람이 원래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장하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특별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찬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연합을 이룰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뜻이고 또 먹을 수 있도록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기도가 주님과 내가 연합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한다고 말하면서도 교만해진 사람 기도한다면서도 여전히 싸우는 사람 기도한다면서 공동체 걸림돌 되는 사람 기도한다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아직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지요 그래서 기도로 은혜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개인의 소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개인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그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사항이 많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서적인 것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적인 소원도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꼭 어떤 기도가 좋은 것, 나쁜 것, 이거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을 구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부모가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선한 순서대로 유익한 일로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질의 짐작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응답이라는 것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결혼하고 수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놓고 울며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든지 나중에는 말이 안 나와서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였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지켜보니까 마치 말로 안 들리니까 한나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줄로 알고 야단을 치지요 이렇게 충고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저 여인이 가슴을 쥐어뜯어가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모르고 술 취해서 입으로 중언부언하는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술을 끊으라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그럴 정도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간절한 소원을 담은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주 멋진 아들을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응답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아들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10편 34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다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원한도 들어주시고 내가 여호와 앞에 정말 아뢰어야 할 소원들도 내려놓으면 들어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응답이라도 있으면 그것 가지고 첫 번째 기도 이유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동안 평생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면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교만한 존재들인 줄로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열로 우리를 구원 구속해 주심으로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을 감히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아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탐력에 찌들어 있는 기도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기도를 향연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